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 밀양 전원주택 간지 리뷰를 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밀양쪽에 전원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예 저기 베네골 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 이 밀양이 옛날에 뭐 이 산골 계곡도 좋고 해가지고 예 이쪽에 전원단지가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위치는 경남 밀양시 산회면 음광리 예 음광리 입니다 음광리 여기도 제가 차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 도로 양쪽으로 예 전원주택 간지가 많이 들어있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미세먼지가 하 엄청나네요 하이 뭐 중국에서 이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요새 뭐 흑산도에도 미세먼지가 해 중국에서 와서 가득 차다고 하던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중국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상해 쪽인데 거기에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은 전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그 먼지들이 미세먼지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직격탄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미세먼지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예 그런 나라인데 이거 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을 오늘하고 한 10일 전부터 너무 심해요 기준치를 훨씬 초과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중국 그 시내 안쪽 상해 이쪽에는 저 북경 쪽에는 지금 측정 불가한 수치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야외 나오기도 참 좀 찝찝합니다 하지만 뭐 또 리뷰는 계속 다녀야죠 엉망리 여기는 남쪽이 이렇게 터여져 있고 지금 서쪽 서쪽하고 북쪽 동쪽은 지금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위치적으로 봐서는 명강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 같고 그 위치가 산 중턱쯤 왔습니다 한 산을 중간쯤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쪽 전원주택 단지 마을의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도 이렇게 잘 보이고 산이 이제 산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 쪽에 보면은 저 멀리 산이 지금 잘 안 보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는 이 상당히 공기가 좋은 미량이거든요 근데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그건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시골 가나 도시에 있으나 미세먼지는 제가 생각에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 도로가 쪽에도 예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디자인을 예 주인장 취향대로 해 가지고 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했고 요 오른쪽에는 지금 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황토방을 지어 놨네요 본체가 여기 하나 있고 황토방을 또 같이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예 집은 벽돌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어 놨네요 예 산자락 바로 밑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놨습니다 예 이 집처럼 2층으로 해 가지고 크게 지어 놨는데 큰 평이 1,2층 합하면은 제 생각에 한 60평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넓게 지어 놨는데 조경도 잘 해 놨죠 소나무도 예 예쁜 소나무가 있고 밑에도 이쪽에는 거의 뭐 벽돌집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여기 뭐 올라오는 데가 조금 까풀막 진데 뭐 한 3,40m 올라오면 되니까 크게 뭐 차 운전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서양 갈대로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모든 스타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지어 놨네요 예 정원도 보면은 정원 수도 많이 심겨져 있고 어 지금 이게 모가죠 모과나무도 있고 저쪽 소나무도 있고 예 정원 관리는 아주 깨끗하게 돼 있네요 예 이 집도 소나무 하고 짠데 정원으로 해 가지고 널찍하니 위에 바베큐 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놨네요 예 정남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니까 겨울에도 이 따뜻한 네 그런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맨 윗집 윗집이고 어 경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이라서 예 경치도 좋고 경치를 한번 볼까요 네 위에서 이 집에서 경치를 보면은 이렇게 저기 밀양강 이죠 밀양강 하고 아이시가 바로 보이네요 밀양아이시가 여기서 한 5키로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 입지가 조금 애매한 게 부산하고는 1시간 넘게 거리가 걸리고 창원도 한 5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입지가 좀 뭐라는 부산에도 가깝지 않고 창원에도 가깝지 않고 좀 어중간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집채만한 바위를 못 치워 가지고 도로 가운데 이렇게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비켜서 냈습니다 이야 참 음 진짜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바위가 엄청 크고 여기 이 바위 틈새 지금 소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이야 좀 신기한 처음 보는 그런 큰 바위였습니다 예 아까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을 쪽에 이렇게 큰 전원주택 단지도 형성되어 있는데 예 상당히 이쪽에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한 30가구 정도 이렇게 큰 전원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곳 시세는 지금 뭐 매물로 나온 것들이 평당 건축 그러니까 집 포함해서죠 271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260만원 50만원 뭐 이정도 선으로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산 너머에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니까 예 평당 건물 포함해서 11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절반 가격도 안 되죠 예 여기는 260만원 70만원 이러는데 저 산 너머 쪽에 전원주택 단지는 보니까 예 115만원입니다 지금 뭐 가격이 반값이 내놔도 안 팔리니까 반값 이하로 지금 매물이 막 쏟아져 있는데 그래도 쉽게 안 팔리죠 전원주택은 한번 사면은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이런 전원주택에 올인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재산적으로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아파트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전원주택은 아예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올인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전원주택 들어가려고 자기 아파트를 5억에 팔고 한 10년 넘었죠 5억에 팔고 지금 전원주택에 왔는데 자기가 지금 전원주택 팔고 나가려니까 3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5억에 팔은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대출 내서 하거나 자기 재산을 올인을 해서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 간단히 올빼미 미량 쪽에 전원주택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리뷰 하고 싶은데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또 주말에 달려와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